오레텍 SMS 수석연구원과 김인호 웨어밸리 소장이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오수석연구원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장비를 국산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. 김 소장은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최적화된 국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를 개발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YTN, 한국산업기술지능협회가 매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.